올해의 가사 퀴즈로 하면. 이거 올해 볼까요? 올해 할 수 있어. 사실은 똑같고요. 모니터에 뜬 가사를 정확한 음정으로 부르고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까지 정확히 말해야 통과합니다. 문제 주세요. 비기 비기닝? 정답! 기철. 바이든 X. 매일 봐도 처음같이 빌리지. 빌리지. 아니야, 아니였어? 허전 이즈 빨랐습니다. 허전 이즈 빨랐습니다. 악미아 선배님 러블리. 매일 봐도 처음같이 비기 비기닝 춤추고 싶어. 예, 빌리 빌리진. 정답! 자, 앉아주세요. 러블리라는 노래죠. 잘했어. 자, 계속해서. 주세요. 파란 쪽 쪽. 오, 이거 그거다. 오, 이거 그거다. 그 몇 사람 명 아니야,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형준! 형준! 리세라 팀. 리세라 팀. 리세라 팀. 2부에 푸른 고래의 꿈. 미안해, 너 고양이가 아니야? 통영, 통영. 아, 통영, 고양이. 2부에. 아, 통영에서 왔어요. 승훈! 야, 승훈. 파란 적두. 없어, 용서, 나이 나이. 제목은? 뭐야. 킬리 만져라. 킬리 만져라. 킬리 만져라. 킬리 만져라. 형준! 통영, 통영. 느세라 팀의 언포기븐. 5, 6, 4. 바란 적도 없어 용서 따위는 남금기를 겨녀. 왓츠 미나, 나아. 정답! 됐습니다. 한 번, 한 번, 한 번. 자, 가볼게요. 주세요. 머리, 머리. 아, 요즘 너무 이렇게 영어가 많아요. 한 번, 한 번. 자, 민희. 아이들의 퀸커. 5, 6, 7, 8. 이 파티에 준비된 벌스데이 케이크. 태어나서 감사해 에브리데이. 정답!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요. 왜요? 최참서 자기도 모르고 뒤동댕쳐요. 야, 최참서 귓속말로 해주세요. 아니, 진짜 최참서. 불러봐요. 최PD님 못 부르면서 부르면서 해요. 4, 6, 7, 8. 빛 파리에 준비된 벌스데이 케이크. 태어나서 감사해 에브리데이. 노래 잘하시는데. 아, 연습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났네. 아니, 잠깐만. 첫 장소 저거 어디서 듣고 다니는 거야? 아니, 깨끗해. 아니, 대신. 아니, 대신. 아니, 대신. 노래 할 시간에 펜진문에 박스에 가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세요. 이겁니다. 번지는 자극 속에 넌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나를 발견해. 진호! 번지는 자극 속에 넌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나를 발견해. 누구야, 그 노래? 추숙의 조문근. 번지는 자극. 이거 뭐야? 아주 맥커멘 노래예요.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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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는 자극 속에 넌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나를 발견해. 스파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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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문제 다 아는... 이 노래 모를 사람 없습니다. 아, 올해 나온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아는 노래입니다. 레이! 자, 레이! 정국 선배님의 세븐. 네.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7 days a week. 이거죠? 아, 예. 정국 노래 자랑 알아요. 좋겠네. 이 노래 설마 모르시는 거 아니죠? 정국 노래 잘해요. 정국 노래 잘해요. 정국 노래 잘해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야, 저기 내가 서 있는 게 자존심이 너무 상한데? 저기, 지금 9명 남았는데 세훈이 빼고 전부 다 나 형 한 번 알았지. 근데 세훈이가 서 있는 게 그렇게 막 안 어울리지도 않아요. 자, 우리 세훈 씨가 과연 맞힐 수 있을지. 다음 문제 주세요! 세훈! 세훈이! 나는 달릴 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브레이크 없는 바이크! 스모크! 누구야? 하나! 다이다믹 듀오. 오, 맞아. 이형지까지. 자, 이제 아이언들끼리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았으니까 10년 전 거 하면 안 돼요? 20년 전 걸로 해 주세요, 이제. 자, 마지막 문제. 이거 다 압니다. 노래 주세요! 자기는 알지. 어? 어? 김희철, 나 완전 좋아해! 에이, 너 그러지 마. 소노공.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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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제가 노래를 불러줘야죠. 세븐틴! 세븐틴의? 마치 된 것 같아, 소노공. 똥, 똥, 똥. 저보고 노래를 불러줘야죠. 이불타고 쓰여져도 포기를 못...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해. 에스쿱스 파트 아니야? 번뜨거 번뜨거 번뜨거. 후! 번뜨거 번뜨거. 번뜨거 번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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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거야? 맞춘 양경 같아, 소노공. 맞춘 양경 같아, 소노공. 맞춘 양경 같아, 소노공. 아니, 뭐 이런 거? 힘을 다! 수영! 수영! 그 에스쿱스 이렇게 쿵! 나온 다음에 뚝 나온 다음에 호시 나와서 한 다음에 노래를 하라고. 맞춘 양경 같아, 소노공. 똑같은 부분만 할게, 소노공. 아니, 앞부분이 뭐지. 못 맞춘 양경. 나이 노래 완전 좋아. Let's see the song on my hair. 나 이거 완전 좋아. 나이 노래 완전 좋아. 나이 노래 완전 좋아? 노인 투스 키스. 한국어로 나이show 나이 쏘여 나인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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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우리말이末자여 나인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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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말이처럼 달콤한. 미소 신. 미소 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